초등학생이 등교길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나흘 전인 지난 15일 아침 8시 반쯤 완산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학교를 가던 A군에게 갑자기 돌을 던지고 다가와서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. A군은 폭행으로 충격을 받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며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.